하나, 둘, 셋!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 이쪽이라서 이쪽을 찍으면 웬만해서는 괜찮게 나와요. 이쪽만 찍어서 팬들이 맨날 똑같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살짝 미소, 삶이 블루어커즈 쪽으로 써있는데 그게 약간 시원하면서 따뜻한 향이라고 할까요? 아, 가장 최근 게 그거네요. 팬분들한테 해줬던 울어도 좋다 라는 글을 제가 써서 줬거든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잘 자요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너무 민망하네요, 이게. 한 번 더 해주세요. 네, 배부리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 맛있게 봐주세요. 네, 오늘도 더 많은 시간을 봐주세요. 네,joursicas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